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잘 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 수가 기준치 100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4개 제품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제조한 내눈에 편안한 멀티 퍼포스 솔루션 앱과 네오플러스 골드, 드림 아이액과 프렌즈 프로 B5입니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이나 농농균, 황색 포도산 구균 등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4개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세정액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정액 사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세정액을 살 때는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제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